오늘장 랭킹5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슈 점검하고 가시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 주는 것보다 줄 것 같이 한번 살짝 뭔가 선물했을 때 뺏을 때 되게 화나는 거 아시죠? 일단 주고 말씀하세요. 아 예 그러면 질문을 먼저 이걸로 드릴게요. 어제 시세가 확 났다가 기대했거든요. 네. 코스닥 지급 2% 넘게 흔들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장 상황 관련돼서 그냥 좀 뭔가 자생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워낙 미국 시장도 좀 거칠게 나오고 거기다가 일본 시장도 한 2%가 지금 넘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 다 저러고 있는데 일단 버틸 게 없다는 느낌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올랐을 때는 막 우리 선반영에서 우린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대표님. 항상 설레발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시장의 동향을 봤을 때 특히 오늘 같은 날 좀 기분 나쁜 게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청약자금 환불을 받았죠. 그런 쪽에서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사볼까라고 하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보고 기관들이 이렇게 또 강하게 외도하는 거. 이게 정말 마음 아프고 쓰라린 것이지만 현실이니까 이런 흐름에서 수익성 싸움이니까요. 저희가 이슈 보면서. 참 냉정한 세계 같습니다. 맞아요. 냉정한 상황에서 살아남아야죠. 이슈와 함께 오늘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부터 짚고 가려고요. 사실 어제 시장 좋을 때도 외국인은 반도체 섹터 IT 좀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관까지 동참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투자심이 위축된 것 같은데 오늘 짝의 흐름 대표님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네. 일단 어제까지는 개최하다가 하루 만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나요? 항상 느끼는 건데 펀더멘털은 안 변하고 있는데 심리가 많이 변합니다. 그 심리가. 그렇죠. 그리고 또 보니까 현물 가격이 최근 이틀 동안 또 밀리다 보니까 거기 또 민감하게 반응도 하는 것 같고. 게다가 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봐라. 저렇게 급략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아닉스 버티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들. 그런데 제가 반문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렇게 급등할 때 같이 따라갔나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안 갈 때만 이렇게 커플링이 되는지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저보다 대표님이 더 힘 세시잖아요. 영향력도 더 좋으시고. 네. 뭐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매매하는 소시민. 요만한 소시민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관련돼서 그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있는데 또 막상 그렇지도 않죠. 본인 자국의 미국이. 이익이랍니까. 미국의 시장들이 또 그런 식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금 위출되고 빠져나가는 입장 쪽에서 같이 한국 시장도 반응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흐름들이 좀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하게 또 체크해야 될 게 다음 주 가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SK아닉스 실적 발표되면서 삼성전자는 이제 본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본 실적 발표할 때는 뭐 실적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쪽에서 이제 올해에 대한 업황에 대한 얘기라든가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꾸려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반적인 청사진들이 또 중요하게 나오다 보니까 다음 주가 또 상당히 여러 가지 파장을. 중요한 시점이 되겠네요. 네. 이런 것들도 체크해봐야 될 시점 같고요. 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여전히 이번에 TSMC를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 강하게 투자를 할 거를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여전히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황 괜찮다라는 쪽으로 언급도 많이 했었죠. 네. 그런 쪽의 영향권도 그대로 가시화가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여파를 받을 수 있는 쪽의 동향들도 괜찮을 거고 또 우리도 만만치 않게 따라가기 위해서 투자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좀 억눌렸던 소부장 쪽도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실은 오늘의 흔들림이 누군가에게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매수 타이밍을 노려본다면 소부장 쪽이 제일 좋은 선택이 될까요? 항상 저희가 초과 수익을 노린다고 하게 되면 일단 그래도 똘똘한데 그리고 또 올해도 충분히 성장을 보여줄 텐데 그거 대비해서는 좀 위축된 종목들. 주가만 위축된 종목들. 이거 찾는 게 저희 숙제 아닐까요? 찾으셨나요, 대표님? 어, 찾고 있겠습니다. 계속 찾아가는 게 제 숙제고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어제 그래도 수급에 강한 변화가 나왔던 소부장 쪽에 두 종목이 눈에 띄는데 첫 번째가 GST입니다. GST는 가끔 심심하면 제가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어제도 보다 보니까 강한 수급의 변화가 나왔고 오늘도 일단 주가는 밀린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지지권 때에서 계속 반발력은 나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이 종목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APTC라는 종목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쪽도 SK하이닉스 취향에 좀 무게가 실리는 또 랜드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변화도 이제 저점돼서 벗어나고 있는 과정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 동향 올해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흐름들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될 건 실적 키워드는 가지고 있는 쪽이니까 꾸준한 관심 가져보자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조금 연관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대형 이벤트가 끝이 났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환불이 본격 시작이 되는데 자금이 어디로 갈까가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사실은 저는 오늘부터 이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섣부른 예측을 했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향하는 중일까요? 저변에도 많이들 하셨죠. 백커님도 하셨나요? 저는 지금 10년 넘게 그냥 시세 전용으로만 HTS를 이용하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정말 객관적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 하신 분이군요. 그렇게 받으시면 감사하고요. 대표님은 하셨나요? 해야죠. 그래도. 했습니다. 그래도 두 주 주더라고요. 그렇죠. 두 주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는 참 그동안 시장에 갖다 바친 게 얼마인데 증거금 좀 많이 내신 것 같네요. 대표님 그냥 쉿.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주변에서도 다 하다 보니까 물어봤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주식 살 거냐? 노노노. 현금화? 환불받은 거 일단 거의 다 바통으로 했다거나 마이너스 통장에서 들어왔거나 아니면 엄마 찬스, 와이프 찬스 쓴 사람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특히 제자리로 그 돈은 가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뉴스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 일주일만 좀 한번 튕겨볼까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 자금이 흘러들어가면서 수혜를 섣불리 예상할 섹터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건가요? 돈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 돈이 그 돈은 아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또 설 끝난 다음 바로 현대 엔지니어링 IPO가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또 하기 위해서 좀 남아있는 자금들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직접적인 시장에 미치는 역할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데 또 하나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IPO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다가 아닙니다. 자세히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돼서 혹시나 이제 또 유통 물량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기관들이나 그래도 시청 들어오자마자 한 2위, 3위까지 들어오게 되면 저거 일단 확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나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서 주가가 따상을 가고 그 다음 날까지 혹시나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점점 더 시청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관 입장 쪽에서 패시브 자금, 즉 시장을 따라가는 자금들이 계속 같이 있는 상황 쪽에서 그거를 쫓아가야 내가 시장의 수익률을 맞춰가는데 그러면 당분간 셀 쪽은 안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런 입장이라면 그래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을 정리하고 계속 LG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약간 이런 무한 루프인가요? 이런 쪽으로 반복되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 또 안 좋은 역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급등할 것인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아직 끝난 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미워지려고 하네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왠지 그래도 청약 받은 사람한테 뭐든지 다 잘 되면 좋은데 그런데 또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게 또 지금 시장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약간 고민도 좀 필요한 상황들인데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그로 인해서 또 2차전지 ETF라든가 이럴 쪽에서 혹시나 또 팔고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만약에 가격이 또 벌어진다고 하게 되면 차라리 기회 노렸다가 2차전지 소재 쪽은 계속 또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지금 만약에 진입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투자 목적이 될까요? 아니면 단순 트레이딩이 될까요? 지금은 그냥 트레이딩 쪽으로 보셨다가 혹시나 LG에너지 솔루션이 너무 강해서 나머지가 약했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여파들은 저점 매수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종목을 좀 압축해 주시면 들이치는 분들 좀 편할 것 같은데 어느 쪽 보면 좋을까요? 어제도 또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급하게 움직였던 게 대주전자 재료 이런 쪽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기 매수는 만만치 않구나라는 쪽을 생각하시면서 하락했을 때 나노 신소재라든가 또 양극재 강자라고 볼 수 있는 코스모 신소재 이런 쪽들은 계속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극재 쪽에서 기회를 노려보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슈는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이 이슈를 고르면서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 점검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카카오입니다 자 오늘 일단 이거부터 보죠 페이가 상당히 잘 가더라고요 왜 가는 걸까요? 네 그냥 울분의 매수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 가보자 네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와야 될 게 아니냐 근데 지금까지 카카오 그룹 중에서 그나마 제일 보고 있으면 탄력이 좋았던 종목이 카카오 페이다 보니까 그나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일까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서 지난 작년 실적 3분기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또 실적도 그렇게 뚜렷하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아마 카카오를 보시는 분들 특히 매수하셨다가 지금 많이 가격이 벌어져서 속상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원들이 팔았다가 이번에 다시 산다면서요 재매수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카카오 남궁은 이 차기 대표이사 내정자분께서 카카오게임즈 뭐 1800억 원인가 이렇게 또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이 신뢰도 문제가 또 빵하고 터지는 건 아닌지 복잡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말 많았던 임원 중에서 한 5명분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요 8명 중에 3분만 나가시고 5명이 사태수습이라고 하는데 신뢰도 측면에서 이게 회복이 될까?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가 있었을 때 가장 기업의 신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사주 매입이요? 그 얘기는 나중에 들으려고 했는데 아 그래 너무 일지났어요? 네 일단 실적입니다 실적이 그래도 우리 플랫폼 업체답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어야를 보여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아닐까 싶고요 안 그러면 지금 잘못하게 되면 실적도 계속 별로 안 좋은데 미리 팔았다 이건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하나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자사주 매입 주주 친화책이 나와야 된다 상장 차액으로 이만큼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주주를 좀 달래고 그래도 여러 가지 방어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카카오 관계자분들 일말에 책임감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해주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입니다 민심과 투심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뭔가 액션이 나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입해서 소각까지 해주십시오 그러면 분위기 확 바뀔 겁니다 아 솔루션까지 주셨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논란 많은 카카오 실적 시즌까지 일단은 기다려보는 게 최선이겠죠? 네 일단은 그래서 실적도 꼭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액션이나 변화 좀 체크해보시되 지금은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추세적은 아직? 네 추가적으로 한 2가격대에서 한 5%에서 10% 더 오르게 되면 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은 또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물대 많은 분 구간까지 체크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관련 이슈입니다 5장 조금 탄력이 약하긴 한데요 이슈 점검하고 가려고 합니다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유인책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올 1분기만 딱 놓고 본다면 콘텐츠 웹툰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비슷하지만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웹툰부터 보게 되면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내수 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계속 밖으로 확장해야 되겠죠 근데 그의 강력한 무기 K-컨텐츠 그 중에 하나는 웹툰 웹툰도 시장에서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번에 BTS를 모델로 해서 했던 웹툰 혹시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는데 그게 인기 없겠죠? 국내에서는 그냥 우리 BTS를 이렇게 하는데 해외에서는 평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해외 매출이 저희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멘텀이라고는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만큼 이제 웹툰이 해외에 나가서 먹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쪽을 신경 쓰고 거기다가 또 NFT까지 가서 돼서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고 사업 방향을 마련하겠죠 그거에 따라서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가 강한데 이쪽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다우키움 그룹이라고 해서 그래도 좀 중견 그룹 쪽이죠 그쪽에 있고 거기다가 우리도 자회사를 합병해서 종합 컨텐츠 쪽으로 나간다 한쪽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셌긴 했는데 하지만 뭐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강한 탄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들 특히 웹툰 쪽은 생각보다 그래도 고밸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성장주의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눈길은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 체크해야 할 것 같고요 어제 또 넷플릭스 얘기 어제 잠깐 했었었죠 네 했죠 저희가 했던 얘기가 뭐 NEW를 골랐지만 이 좀비 드라마 제이 컨텐츠리 맞아요 언급을 어제도 해주셨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보니까 오늘도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컨텐츠 쪽의 가장 강점은 흥에 가면 우리 몸값이 높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움직이는 지금과 같은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 트레일러라고 하죠 이 영상 조회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폭발적입니다 그럼 기대감을 가지만 하긴 하긴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데 시장이 약할 때도 강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이 강하면 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기대감은 상당히 세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혹시나 트레이딩 관점적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볼게요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섹터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셀트리온 그룹조도 그렇고 함의약품도 그렇고 오전엔 반짝하다가 시세가 많이 빨리 꺾였습니다 멍균약 치료제, 유탁 생산 이런 이야기도 이제는 호재로 인식되지 않을 만큼 분위기 좀 많이 약해진 상태인가요? 네 아무래도 셀트리온의 증선이 결정이 좀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야 주가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직은 기대감이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바이오주도 대표적인 성장주다 이쪽에 대한 또 투심 위축되는 국면들이죠 그런 변화 쪽에서 또 코스닥 시가총위를 보게 되면 한 1, 2년 전, 코로나19 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약바이오가 지배적이었죠 네 지금은 에코프로비엠이 역전당하려고 하는 이 셀트리온의 모습을 보고 그 사이에 게임주들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의 목은 아직은 좀 요원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은 관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지금은 지켜보는 시기라는 조언과 주셨습니다 다섯 가지 이슈 저희가 점검해 드렸는데요 이제 원픽 고를 시간입니다 어떤 쪽에서 고르셨을까요? 어제 이거 할 걸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 걸걸걸 그러면 네 번째 제2컨텐트인가요? 네 그래도 기대가 모여있다는 관점 쪽에서 근데 지금 주가가 그래서 앞으로 더 갈 거야 싶어서 위쪽으로 따라오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지금 가격대 6만 3,000대 밑에서 대응을 하면서 눌리목 찾아가 보자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쪽에서 목표가는 지난 DP가 인기를 보이면서 강하게 움직였던 가격대들 한 11월 정도 그 정도까지도 버금가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한 7만 5천 원 정도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만 7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2컨텐트까지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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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